아 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어 지금 영주의 방으로 향해야 되는데요 영주의 방은 여기구요 여기가 아 잔인한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퀘스트에요 음 보상 스피넬 8개 어 실패도 있네 어허 아 이거 의뢰를 중간에 완료를 안하면 실패가 뜨는군요 아 저는 나중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뢰가 실패가 되는게 있습니다 에이 일단 잔인한 기사는 지금 탄약에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괜히 저 밑에 밑에 아까 에슐리아 갔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또 고전하다가 오히려 탄약만 날릴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목이 좀 안 터운 상태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있네 아까는 없었는데 아깐 근데 이쪽만 봐서 그런가 이쪽만 어허 아까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싶네 예 일단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 먼저 제거했어요 잔인한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어 뭐 엔딩을 보고 보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방으로 향해야 되는데요 영주의 방은 이쪽 예 응 어 따 장이가 있어 아 위층 위층에 있나보네요 하입니다 사각형 구멍에 있는 수맙장 하 genom 않으 바로 또 갈 수가 없네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? 탄약이 있었네? 그거 놓치면 안되지 맥주 한잔 씹 아 거의 저는 무알콜 맥주를 집에서는 먹기 때문에 음주 방송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잇 도대체 이상한거 이거 났다 아 아 야 일단 다 죽어 죽여 모르고 다시 해야지 다시 죽여봐 이상한 벌 아 안돼 안돼 오 목을 날리네 무서운 놈들이네요 깜짝 놀랬어요 어우 저 피가 생각보다 많이 까졌네 아까 괴실이 진짜 죽이네 죽을수록 그렇다 해 아 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터야? 이렇게 유인을 하는 소리였군 단골 차치 스프레이 굿 각성하고 2년째가 되는 해 7월 유투 이시도르 우리 아르테 탈라베라 격브레드 1 2 2 2 2 2 2 아 모잘라 네 일단은 이 상태로 가죠 왠지 아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면 내려가면 뭔가가 나타날 것 같다 잠시 멈축 잠시 멈축 벅 벅 벅 벅 한 대 말고 떨어졌는데 오 아퍼 이씨 아 개자수 아 여긴 나 아잉돼 밑에 떨어져서 죽지 않은거 아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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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니들 엄청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상황 종료가 안된거 같은데 아 가자! 결국은 쓰게 됐네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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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직도 아.. 들어오.. 들어온 데가 있죠 아니였던가? 상점이 있는거 같으니깐요 일단은 이쪽으로 어? 이거 아니네? 못가네? 사파이오? 저거 저거 숨어있네 어떻게 보호색으로 짱짱볼래 만원인가 저거? 스카라베? 어.. 타냐? 아.. 이 음악이 계속 긴장감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연속으로 쏘면 안된다 아.. 타문 주고 쏴야 되네 아.. 타문 주고 쏴야 되네 레버? 뭐 밑에 내려가서 레버.. 아 여기 레버가 있네 진짜 아.. 타문하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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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문이 닫혔네 아 열어주는거죠 저기 위에 왜 또 권총이 있지? 아 내가 죽고 안먹었나 보구나 아까 한번 고의로 죽었죠? 어 녹색 양초있다 놓칠수 없지 아 이 소리 너무 싫은데? 아 아 아니 워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석 의층에 있는 걸 수도 있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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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색을 띄고 있어? 보호색을 띄고 있어 보호색을 띄고 instructors 보호나의 스크録 위험한 기관을 주의 공간에 거장 על 일정 Valley 위험한 기관이야 배 گ lerbe 놀이가 vorne 위에서 떨어진거냐? 아 아니구나 이거 빠쎄 빠쎄 어 다 잡았나보다 이 안좋은 나쁜소리 없어졌네요 듣기싫었어 아 열려라 참깨 거기에는 못가나봐요 상정은 여기는 다음에 오는걸로 뭐 다음에 갔다가 올 때 찍힐수도 있는거고 아 맞아 보물 여기 어디에 있는거야 뭐고 올라가면 보일거나요? 올라가면 보일거나요? 턱 모르겠네 턱 모르겠네 아 거 사이에 딸랑거리고 있었네 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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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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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왼 여왼 엉 나도 머리가 어퍼 막 어 저거 뭘까? 아니 저장을 갖다가 자동저장 되겠지 보시고 저게 스피커였어? 저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나보네요 저게 스피커였어? 저게 스피커였어? 저게 스피커였어? 저게 스피커였어? 들어갑시다 저게 스피커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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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2-1 6 6 6 6 9 10 쪼개지기 아 두 놈 휴우 오 다 좋은데요 오 다 좋은데요 히히 히힛 뭔가 장치가 있어야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x4 결심이 되는군이 !!!! ouf 아멘 아멘 아 아 적들이 계속 있냐 톰이 적은 무기를 볼트? 아 근데 볼트를 학기에서 좀 애매하단 말이야 카투로 스펠맨 수고하니 스펠맨 다음날 스펠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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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종이 있었네. 아 저기 종이 있었습니다. 몰랐어요. 변하기 전에. 아 지금 눈에 보이네. 종들이 곳곳에 있었네요. 뭐 아무튼 수류탄 두개로 그냥 해치운 걸로 그냥. 패스하겠습니다. 약초는 합치고요. 또. 아무튼 총으로 유혹해가지고. 뭐 좀 공격을 하고. 그런 패턴이 가능한 곳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난이도가 있던가. 난이도를. 난이도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음. 볼트로. 예. 하는게. 좋을 것 같네요. 볼트로 하라고. 장착식. 포기약하고. 뭐 그런거. 골고루 다 준 것 같습니다. 그. 걔네 둘 잡기 전까지는. 계속. 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아. 되게 많이 나왔는데. 빨리 잡으니까는. 안나오네요. 하하. 위층에서 계속 나오던데. 에. 유니콘 뿔. 다 맥주 먹었더니. 화장실 가고 싶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다 왕이 좀 도와주지 저거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먹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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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긴 했는데 떨어지면 여기로 죽을 뻔 했대요 어 어 어 잠깐 화장실 때문에 도저히 안되겟네 아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왔습니다 아이고 맥주는 이래가지고 역시 문제야 어제 회식 전에 소주를 좀 먹었는데 뭐 피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고음을 싫어하시는 분은 이런거 좀 싫어하시겠네요 썩었네 시체가 진짜 잘 구현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또 괴상한 또 생물이 있나 보네요 냄새가 얼마나 날까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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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증 야 한참 차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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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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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새끼씨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딘지 특정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많이도 꽂혀 죽으셨네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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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가네 젠장 아 아직 들어가는 길이 저쪽인가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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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력 회복은 좋은데 저도 안먹을 것 같아 죽은 사람 보상한 왕관 노오란 약초 노오란 약초 학채 노오란 약초 스타총을 하나 만들까요? 일단 기본빵은 하나인데 갑시다 자 아까 아니 이쪽으로 바뀌었네 타겟이 엘리베이터 아우 진짜 더러워 보인다 쌀이란 약초로 보석 보석이 있어 여기는? 아 이거를? 손이 떨렸나? 상점인가요? 이 어두운 곳에도 상점이? 뭐 보스전이 있나? 신규 의뢰는 없나? 아 아무튼 의뢰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칼이 두 자루나 있으니까요 일단 수리하지 않구요 아우디 아우디 르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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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5만원 목걸이에 판매 색깔 다른거 구할 때까지는 잠깐 고려하고 1시간이 다 돼가네요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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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원